요지 1월 요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하는 거고 순지 권고녀 순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지 1월 네 글자인데 열두 박자를 빼야 돼요 그러면 요지 이렇게 해서 세 박자를 만들고 요지 1일 이렇게 2로 가다가 뒤에 가서 리을 받침이 붙고 월 이렇게 시김새로 가는 거예요 요지 1월 시작 요지 1월 순지 권고녀 시작 순지 권고니요 수 순 수로 다가가죠 순지 권 거기 글 책에 보면 권고니 붙어 있잖아요 권고니 이렇게 비어 있지 않잖아요 권고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지 권고니요 시작 순지 권고니요 태평성대가 이거 시김새로 박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섯 글자를 열두 박자 채워줘야 되니까 그 빈칸은 시김새로 채워주는 거예요 태평 시작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여기로구나 요지 1월 순지 권고니요 두 장단 시작 요지 1월 순지 권고니요 태평성대가 아 여기로구나 태평성대가 태평성대가 아 여기로구나 그럼 연결해서 해 볼게요 요지 시작 요지 1월 순지 권고니요 태평성대가 아 여기로구나 네 그러면 지금 평청 중청 평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청으로 할게요 동두천 소요산 시작 동두천 소요산 약수대 꼭대기 시작 약수대 꼭대기 홀로 선 소나무 시작 홀로 선 소나무 날같이 외롭다 날같이 외롭다 날같이 외롭다 네 항상 밑에 받침이 뒤에 가서 붙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동두천 소요산 동두천 소요산 약수대 꼭대기 홀로 선 소나무 날같이 외롭다 콜로 선 소나무 날같이 외롭다 콜로 선 소나무 날같이 외롭다 콜로 선 소나무 약수대 꼭대기 콜로 선 소나무 콜로 선 소나무 콜로 선 소나무 겨울의 파둑돌 부딪혀 희고요 부딪혀 희고요 이네몸씨 달려 시작 니네몸씨 달려 백발이 되노나 백발이 되노나 여울의 파둑돌 부딪혀 희고요 시작 여울의 파둑돌 여울의 파둑돌 부딪혀 희고요 이네몸씨 달려 백발이 되노나 이네몸씨 달려 백발이 되노나 백발이 되노나 백발이 되노나 예 그 다음 세상日本 세상 만사를 시작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요창해지 요창해지 일석이로구나 일석이로구나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은 자 두 장단 시작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은 요창해지 일석이로구나 요창해지 일석이로구나 요창해지 일석이로구나 요창해지 일석이로구나 예 그 다음 무정 세워라 시작 무정 세워라 가지를 말아라 가지를 말아라 가지를 말아라 장안의 호거리 창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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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거리 무정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무정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장안의 호거리 다늘고 가누나 장안의 호거리 다늘고 가누나 무정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장안의 호거리 다늘고 가누나 고마워